혹시 저희.. 잠깐x3 6연승인데 뭐 없나요? 나아 락 나아 락 나아 락 에이 농담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6연승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결혼 5주년이 있고 그 다음에 6주년이 있는건데 5주년 때는 서운해서 못살아요 저희는 나만 그렇게 생각한거 아니었구나 야 연애하시더니 기념일 잘 챙기시나봐 투투도 챙기지 아 운용님 나 운용 왜 운용? 운용? 돈 받아서 운용? 하하핳 깰깰 어 야 이상한거다 징그러운거다 흉청한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고 오랜만이라고 물결표 물결표 나 누나 진짜 윤희는 행복하겠다 저런 훌륭한 누님 더서 아 그러니까요 나 저런 누님 더 쓰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갔다 윤희야 윤희야 듣고있지 응? 서울대 가자 윤희 운만해도 내가 또 한번 선수 고출해줘야 되겠다 윤희 우리집 토끼 이름인데 윤희 윤희 똥 예쁘게 가리자 음 쉿 쉿 우리 맘본거다 또 누구세요 토끼 서울대 보내버리기 토끼가 인간만큼 똑똑한 토끼라면은 으으이익 잊! 안 맞아 죽기? 사랑해요 여러분 다음에 구추를 또 가면 되지 않나 에 또 운만해도 내가 찍어주면서 쉬 쉬 야야 불려 우리만 하는거다 뚜뚜고 쌤 어? 잡퐁타 아니야? 올롤롤 까꿍 에어임 오우 잡퐁타임~~ 우르로루 까꿍 우르로루 아 거미로 그거 돼버렸습니다 로금을 쳐서 물고기 짜부러 아이 따가워 아들가길 거어언 거어언 나 아님 나 진짜 아님 나 진짜 아님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사냥주세요 오르르 깡구 오르르 깡구 아이 정원사임 야 정원사야 니가 괜찮아요를 칠 지금 짬이냐?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할인가에 구출 가능 저 반피에요 이제 서둘러주지 않으면 나 날아가버리고 말아요 뭐 신났는데요 저친구는 나 이제 목적까지 차요 이러면 이제 곧 숨이 막혀버리지도 아 너무 먼데? 야 그냥 이거 무승부를 노려야겠는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오 나팡감정 야 이거 열면 열리긴 할 때? 너가 짜잔짜잔짠 써주면 되거든 어 대가리 맞추면 가능인데 오 심리적 아하 오 여기서 니가 짜잔짜잔짠 짜파게티 써주고 판자 닫고 대가리 맞추고 나가면 치달 가버렷! 구경가야겠다 야 이거 22초 뒤에 살리면 되거든요 어? 내렸는데? 아 의자로 고쳐놨구나 클래식인가? 아 텔레포잖아 하지만 고치로 만들어버리는데 어? 고치로 만들어버리는데요 jump 어디갔어? 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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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이구 성공해버리지 너? 짠짠짜잔짠짠 neuen 좋았다잉 자 이제4년도 넘었는돼 OTO도 이제 11시까지 해주게 하면 안되냐?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애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